여덟구멍 구멍유럽게 오랜만인데 한번 딱 보고싶었어요 가까이 그죠 잠깐 잠깐 내꺼 사랑합니다 보고싶었어요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맞아 나도 언니 죽을거빈 넘했잖아 알잖아 언니 내 이야기 했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예능지가 방전되거든요 분업 아무런 힘이 없어 숟가락들힘도 없었어요 분업 내 5주간에 병을 잘 안가는데 좀 컨디션이 다르더라고 올해는 가서 링길한테 맞으세요 약간 몸에 열이 나면서 천사에요 난 춥더라 열이 나면서 한살이 다르셔 한살이 다르셔 한살이 다르셔 한살이 다르셔 정말 이런 먹던거라고? 다 살곤 했는데 어디있어? 저 뒤에 언니 그거 내가 저기서 가져왔거든 여기가 이거 뭐야 커피 내가 사온거야 언니들 마시라고 아까 나오기 전에 여기가 너무 좋잖아 언니 공원처럼 그거 봐봐 커피숍처럼 다 있어서 너무 좋잖아 되게 맨날 수는 없냐 맨날 수는 없냐 맨날 수는 없냐 감사하면 뭐가 좋구나 계속 볼라고 우리팀을 위해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사장님께서 진짜 너무 좋다 소원아 나중에 매실이 이렇게 해서 조금밖에 안 되죠 감사해요 언니 언니 법 받으세요 언니들 다 나누고 남으면 주세요 아니 아니 되게 가져왔어 나 오늘 영시장에서 억수수 사올라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받았어요 5일자 그래서 언니들 한 몫이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시간이 간당간당한 거야 거기 주차해 갈 때 힘들거든요 아니 주차할 데가 없더라 거기? 응 그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오다 보니까 골목으로 해서 오니까 전에 왜 여기 무슨 마사지 우리 그때 뭐 한 번 해가지고 언니하고 나오고 그 앞에서 소시집인가 그 앞에서 밥 먹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가운데 지나오는 거 있지 세길로 복잡한데 언니하고 나하고 마사지 받은대? 어 아 근데 왜 네비가 그쪽으로 해줬지? 몰라 그렇지 아니 언니 네비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업데이트? 어 그리고 언니 내가 명함 하나씩 다 갖다 놨어요 여기에 모임하고 어르실 때 여기 오시고 점심은 스시코스트로 2만 5천 원이래 원래 3만 원인데 2만 5천 원 여기 주세요 주세요 이미 가져오신 거 주세요 주세요 우리 상추 많이 먹어요 사장님 주십시오 네 이미 가져오신 거 아이고 날씨가 감사합니다 아니 남겨놨지 오늘 먹은지 기억이 낫다고 맞아 맞아 지난나면 기억 1도 없다 맞아 장어를 먹었는데 그러고 치다 언니 뭐해요 아니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네요 언니 이거 뭐 있지 명란 나도 아직 맛을 안 봤는데 명란 함 보자 함 보자 음 뭔가 모르겠다 우와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